모르는 거 없어. 소유리 언니는 너무 앞뒤가 똑같아. 아! 끈질김에 가. 아, 집착. 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나 이런 거 말고. 남자한테 집착하네. 남자한테 말해. 여자 그 정도 있잖아, 나한테. 유야, 오늘 끝나고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아, 그거 같아. 싫어요. 먹으러 간다고? 알았어. 아, 언니 실패하니까 이 얘기를 진짜 하루 종일 진짜 3,659번에. 그리고 놀리는 것도 포기가 없어. 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막 하지 마요. 에에에에에. 알았어. 안 할게. 유야, 언니가 진짜 안 할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끈질김에 가. 아, 끈질김 있다. 끈질김이 있다. 천성이. 계속 장난꾸러기인 거지. 아, 진짜 언니만 아니었으면 진짜. 아, 진짜 언니만 아니었으면 진짜. 아, 진짜 언니만 아니었으면 진짜. 아, 진짜. 아, 보라 언니가 언니라는 게 참 부러워. 너무 부러워.